야 야 정은아! 야 정은아! 야 정은아! 정은아! 이럴 수고했어! 이럴 수고했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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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 안어! 야 야 빨리 안 돼 정은아! 야 야 빨리! 야 정은아 빨리! 정은아! 야 빨리! 정은아! 지용아! 지용아! 잘한다 지용아! 야 빨리! 야 빨리! 야 빨리! 야... 아 잘한다 잘한다. 이걸 들어갈지! 조경아! 조경아! ives,夜! 조tte remar지, 조 לא! Passion is, 야! 지금 누구야, 야 진짜 뭐야?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자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시작 시작. 시작, 빨리 빨리. 야, 굴려! 굴려! 어쩔 수 없어! 야, 알았다. 좋아! 좋아! 아, 저게 뭐 하는데? 야, 저게 뭐 해요? 야, 저게 뭐 해요? 안 돼, 안 돼. 내 마음을 하고 싶지. 내 마음을 하고 싶지. 뭐라고 하는 거야, 저게 뭐. 조겨나 빨리! 야, 얘 유독 왔다 그러면 안 죽어. 조겨나 빨리! 야, 얘 유독 왔다 그러면 안 죽어. 조겨나 빨리! 조겨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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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겨나 라픽, 조겨나. 조겨나. 鈴인아! 아 여기 다 왔는데 죄송해요 누나 야 고생했어 조현아 너 어떻게 된 거야 2012년도 제일 힘 많이 쓴다 이거 제일 안 좋으면 되겠어 어떡해 와 이거 근데 진짜 지효 누나 때문에 이겼다 승리는 지효팀입니다 재석 씨 삼계 씨 지효팀이 이겼기 때문에 지효팀 갈아가죠 지효팀이 이겼다 지효팀이 이겼다 지효팀이 이겼다 아 누나 지금 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 대장이십니다 박수 박수 송리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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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준 우리 힌트 얻었네요 힌트 뭐야 힌트 기왕이 되어서 봐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김연아? 김연아 김연아 아 아 저요 왜? 저야 저 제가 김연아 선수 팬이랑 이상형이라고 할 거예요 어? 진짜? 진짜로? 아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저번 주에는 심지어 아 진짜로? 이상형 김연아 김연아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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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혹시 영향력이 컸었나? 야? 근데 나도 김연아 선수 이상형인데 나도 팬인데? 나도 하 이상형 아니에요? 저쪽 저쪽 저기 김연아 딱딱